2022년 7월 첫째 주 뮤직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캐플러와 나연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본반 점수, 소셜비디오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캐플러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와닿았다 이후로 업으로 첫 1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캐플리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캐플리안 그리고 앨범 활동에 항상 도와주시는 회사 식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쁘게 해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들도 정말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so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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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주문을 나 맞지 제일 멋진 생계로 내가 너의 불판타지 울려퍼지 너 파피 너 개웨이 파피 출발 직전 you ready 칠해지는 까문둔 어떤 은혜 다 없는 은혜 뭐가 풀려 널 못 잡아요 넌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Here we go 세상 속의 희사 날 따라준 희사 준비됐다가 넌 We go 구름 속의 rainbow 따라 따라 닫힌 문을 열어 우린 넌 우린 눈에서 물어 우린 가닥삭 깜빡이는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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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文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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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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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daugh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